진혜성은 대한민국의 연예계 트로트 가수이다. 최근 진혜성 매니저의 폭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깜짝 전화가 왔다. 진혜성은 전화를 받자마자 진성 선배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차를 몰고 병원에 갔다. 진성이는 지금 다시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다행히 진성은 제때 병원에 실려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진성과 진혜성은 한 음악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 완전히 회복된 진혜성은 진성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하고 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진성은 안다를 느끼며 병원 의사들에게 진혜성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진혜성과 열심히 일하는 진성의 모습은 의사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 중 한 명은 참지 못하고 진짜 예술가 라고 소리쳤다. 이는 트로트계의 두 아티스트의 재능과 열정을 입증한다. 진혜성은 진성 선배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은 진혜성은 매일 진성을 찾아갔다. 그는 치료를 받는 동안 남성들에게 기쁨과 격려를 줄 수 있는 희망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병상에서 시간을 보냈다. 진혜성은 이번 기간 동안 응원 메시지와 노래를 통해 꾸준히 사랑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한 팬들과 이 진심 어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예인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혜성의 보살핌과 공감대가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 퍼졌다. 많은 아티스트와 동료들은 진성에게 축하와 정신적 지원을 전하며 연예계에서의 우정과 팀워크를 위해 진혜성의 경의를 표한다. 진혜성에게 격려와 사랑을 받은 진성은 자신의 인생과 경력에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과 고마움을 느낀다. 그는 곧 무대로 복귀해 성공을 거두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건강을 회복했다. 진성이 이번에 있는 동안 진혜성은 예술적 길의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절친한 형제이기도 했다. 그는 항상 시간을 내어 진성을 방문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최신 연예계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 진성이의 회복을 보며 기쁨을 느낀다. 사진과 기쁜 소식을 전하며 팬들이 회복하는 동안 계속해서 진성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